1, 2, 3, 4, 4, 4, 4, 5, 6, 6, 7, 8, 8, 9, 9, 10, 11, 12, 13, 14, 14, 14, 14, 15, 14, 15, 14, 15, 15, 16, 16, 16, 16, 16, 17, 16, 16, 16, 17, 17, 17, 17, 18, 18, 18, 18, 19, 19, 20, 20, 21. 이쁘세요. 오늘 정말 맘에 들어요. 수고하셨어요. 감사합니다. 또 오세요. 아휴, 똑같은 스텝 6년 차구만. 누구는 아직도 이 짓에서 업그레이드가 안 되고. 누구는 찾아주는 단골도 있고. 대신 너는 찾아주는 남자가 많잖아. 하긴, 내가 진정한 위너지? 뭐야. 승객 여러분, 우리 비행기는 곧 인천국제공항에 착륙하겠습니다. 네, 곧 갈게요. 부모님 산들 오빠. 회장님 전화요? 응, 강태풍 입국했대. 지금 공항. 회장님 말씀하신 서류 업무팀에서 받아왔어. 아버지도 참. 겨우 이런 걸로 망나니가 사람 뗄 줄 아시나? 태풍이니? 아휴. 회사는 어쩌고 일 안 해? 회장님 지시사항이거든? 엄마는 여기서 뭐해? 너 그 아버지가 공항 나오지 말라고 했다고 요일하고 있는 거 아니야? 참. 오빠가 뭐 세살 먹은 애야. 어려운이 알아서. 너는 하나뿐인 오빠가 온다는데. 어이구 하나뿐인 아들 아주 심화복으로 싹 꼬지 그랬냐. 어머니 태풍이 보고 싶지도 않으세요? 나라고 해서 왜 안 보고 싶겄냐. 우리집에 참 귀한 장손인디. 그래도 뭐 아범이 다 뜻이 있으니까 여기서 기다리고 있으라고 한 거 아니겄어? 뜻은 무슨. 아들 못 잡아 안달인 거지. 그쵸? 아휴 귀 아파요. 어머. 어머니 아들. 아이고. 아이고. 내 손도 왔구나. 아이고 내 새끼. 귀찮으셨어. 귀엽냐. 직원 놀았나 봐. 얼굴 좋네? 오 시스터. 너 요즘 회사에서 맹활약 중이라며? 안 들어오고 뭐 해? 아이고 야. 들어가 들어가. 빨리.